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한 번 읽겠습니다. 바깥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. 이제 얇은 옷은 정리해야겠어요. 맞아요.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겨울옷을 꺼내 놓으려고요. 내일도 많이 추울 텐데 지금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럼 제가 할 테니까 얇은 옷을 좀 정리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